매실밭 전지작업 매실 꽃이 이제 살살 피네 매실나무가 꽃이 피고 쭉쭉 뻗은거 이거 다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실나무가 작년 엄청 열린 나무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 내실나무가 아주 실하게 자랐네 쭉쭉 올라가거나 전지작업을 해줘야 매살이 열리지 내실나무가 아주 그냥 소심지에 이렇게 많이 심어놨네요 내실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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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일이야 이거 공기는 좋네 오늘 꽃이 금방 올라오겠는데 꽃 모르쳤어 벌써 맞아 이런데서 메시지 이런데 다 잘라줘야 되네 메시지 나무 밭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메시리 700핀 이라는데 이게 시리십사 아 이런데는 그게 안되겠구나 다 잘라줘야 되네 맞아 꽃망울이 없다 필요없네 에따 매실 이놈들 쓰레기를 어디 버린거야 이거 이놈들 이놈들 아 매실 밭이었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